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고 깔끔한 올가니 미래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러프를 지지대에 일단 한번 감았죠. 감쌌습니다. 이 짧은 러프를 반으로 접었습니다. 접었죠. 접은 상태에서 지지대 방향으로 3회 이상 감았습니다. 감았죠. 이 러프를 3회 이상 감은 가운데 속으로 넣어서 당겨주면 올가미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프를 지지대에 감은 후 짧은 러프를 반으로 접습니다. 접었죠. 이 접은 상태에서 지지대 방향으로 3회 이상 감아줍니다. 둘, 셋, 이번 네번 감겠습니다. 셋, 셋, 네번 감았으니까 4개의 고리 속으로 통과시키겠죠. 통과시킨 후 강하게 당겨주면 되겠죠. 고리를 달라붙게 말이죠. 이렇게 되면 올가미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고 깔끔한 올가미 매듭이 되겠습니다. 깔끔하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fell쟤 START 당겨주시길 바랍니다. 빨리 해드릴게요. 그리고 러시아이의 색으로 만들어내고